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4연승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다음 경기 조금 더 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4연승에서 너무 기쁘고 다음 경기가 젠티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일단 서부로 가게 돼서 기분 좋고 이 기세 좀 많이 유지하고 싶습니다. 끝까지. 저희는 아직도 기본기가 좀 많이 높다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기본기를 좀 많이 피드백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서 물론 둘 다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기본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.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분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형들이 많이 챙겨줘서 저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형들이 이제 맛있는 걸 잘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족발 보쌈이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. 회식할 때요? 회식할 때 애들 먹고 싶은 거 좀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. 보통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먹으러 많이 갑니다. 저도 좋아합니다. 엄청 강하고 힘든 상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딱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경기력 좀 좋게 나올 생각하면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. 상대가 잘하는 만큼 저희 경기력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력 위주로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저희가 기세도 좋고 4연승 하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뭔가 풀옵크 이상을 가도록 저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기세가 너무 좋긴 한데 만약에 끊기더라도 다같이 분위기 잘 잡으면서 프로 그 이상으로 잘 노려볼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단지의 목표는 걸어간다는 bölge 우리의 가족들은 그 LK입니다. 우리의 주인공은